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손인혜 기자 그리고 정치부 출입하는 이동훈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손인혜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 상당히 작심하고 수사하겠다 이겁니까? 지난해 이원석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첫 특별수사팀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거겠죠. 단순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검사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검사가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 이 사건 하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검사 숫자로만 보면 1.5개 부서가 이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꾸려졌었죠. 이건 역시 선거 개입 사건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요. 이 수사팀이 출발할 때 규모가 검사 10명이었습니다. 이 수사팀 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수해를 본 세력을 찾겠다.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유가 있겠죠. 네. 검찰은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몰아가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벗으면 1차적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수혜를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와 민주당 측도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규명하겠다는 배우도 바로 이들입니다. 실제로 어제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가짜뉴스 욕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꺼냈습니다. 자, 뭔가 배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뭘 보고 그런 걸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네, 검찰은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위 인터뷰가 대선 3일 전에 유포됐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는 건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의도가 명백하다는 거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조사한 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김만배 씨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다만 배우 세력에 대한 단서를 잡은 거냐는 질문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 그 배우 세력, 국민의힘은 아예 민주당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형에 차알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규정하며 뒷배, 주범을 찾았습니다. 김만배 커피수사 조답게이트 선거 공작 역시 개인적 작품일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김만배의 뒷배는 도대체 누굽니까? 공작 정치의 주범은 누굽니까? 역시 초점은 허위 인터뷰의 수혜 대상자, 배우 정치 세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공작 태스크포스도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허무 맹랑한 대선 공작 프레임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언론 대응을 총괄했던 인사도 김만배 인터뷰는 민주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전 1, 2, 3월에 쓴 SNS 글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사라진 건 아니고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뉴스타파가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하고 다른 언론이 인용 보도하기 30분 전에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글을 포함한 대선 당시 글들을 SNS에서 비공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 대표가 어떤 경위로 SNS에 글을 쓰고 또 왜 삭제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SNS 글들 언제 비공개 처리했는지 시점이 불분명한데요. 제가 찾다 보니 지난해 11월 이미 비공개됐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측에게 왜 비공개 처리됐냐 물었더니 최근에 비공개 처리한 적 없다. 예전에 했다고 해도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식이 더 있거든요. 두 기자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